안녕하세요 다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채널을 소개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도시철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스킨을 처음으로 깠네요 스킨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네요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스킨을 깠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번째로 도시철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요렇게까지 개통되어 있고요 7호선과 6,7선도 같이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6호선, 7호선, 6,7선 요 3가지 노선들은 모두 이어져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신지남구청역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브루스타즈 트로피 점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타즈 트로피 점수가 지금 현재 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얼만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트로피는 6,164점이고요 아니 7,164점입니다 6,174점 아니고요 7,164점입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브루스타즈 방송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기지를 이제 다른 추가로 이제 도시철도도 이제 도시철도도 따로 이제 할 거예요 네 도시철도도 따로 만들 거여가지고 이제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이제 추가 이제 추가 설명이에요 이건 추가 설명 이제 지하철을 이제 차량기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고요 다른 곳에다가 이제 차량기지를 하나 또 새로 만들어 크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열차들을 그쪽에다가 모두 모아놓을 거예요 네 몰아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시 로얄 로블록스 한 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게임들을 지나가긴 한데요 네 영상이 안 올라와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해가지고 로블록스랑 요런 거는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게 그거는 시간대를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잘 정해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소개 영상이었고요 각각 지자체별 운영기간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날은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날은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마지막 날은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